그녀는 잘생겼어, 그녀는 잘생겼어. 그녀는 잘생겼어. 그녀는 잘생겼어. 넌 너의 정신이 아니냐? 너의 정신이 없지? 너의 정신이 없지? 내가 정신이 없지, 정신이 없지? 미친거 아냐 미친거 아냐 이게? 뭐하는거야? 헐! 헐 미친거 아냐 이게 왜 여기서 헐! 헐 미친거 아냐 이거 진짜? 헐 야 진짜 미친거 아냐 진짜 미친거 아냐고 이거 헐 헐 헐 야 이런 전개가 다 있어 헐 아니 뭐 이런 전개가 다 있어 이게 왕자의 게임 맛보기구나 이게 이게 맛보기구나 이게 맛보기야 안내 여기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존심 다해 다 버리겠습니다 어 이제 자존심 같은거 다 버리겠습니다